잊힐 듯 사랑했던 길 알게 nu... nu... 지옥에서 나오고 있어? 중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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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꼈다 저거 꼈다 또 다른거 가지러 가 강아지 물이 소녀 물이 옆으로 뭐가 mindfulness 먹으러 갑니다 저는 저녁 나는 누군가 머릿지 계속 자라길래 저도 이제 모양 내서 벌거벗은 휴지진보다는 꾸며놓는 게 이쁠 것 같아서 하다보니까 이거는 지금 낮이라서 그런데 밤되면 애인만 키워져요 음 계란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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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부산의 유기보호소에서 이제 뭉치 나왔다고 공고가 올라온 거에요 아우 귀여워 어떡해 너무 귀여워 보슴도치는 겁이 많고 아무래도 좀 예민한 동물이다 보니까 본능적으로 좀 좁은 곳 터널 이런 데를 좋아해요 약간은 집착은 맞는데 하루 종일 가지고 노니까 전형적으로 그냥 재밌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아이의 활동력을 늘려주는 상당히 좋은 아이템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눈치야 여행 내서 이거 여행 내서 여행 내서 여행 내서 여행 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